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 부분에서는 제가 딱히 영상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자명해요. 현 시점에 아이들 계속해서 주제 가지고 최대한 많은 발화량 이끌어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부분은 채찌피티로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중학생들이니까 판타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거기에 관련된 우즈로 아들 퀘션 즉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이거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들 굉장히 많은 얘기 했었고 재밌는 질문들도 있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을 질문들도 있었는데 특히나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네요. 뭐였더라? 이거거든요. 우즈로 아들 해본 리미티드 프리타임 월 올리미티드 머니 이건데 당신은 무제한의 돈을 갖기를 원합니까? 내지는 무제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아이들도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의견들을 말하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바꿨어요. 여기에서. 근데 그게 지금 수업에 다 담기지는 않아서 아쉬운데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여기까지 요약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enn 비